여기 왔구요. 아까 저기를 뭔가로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저기다가? 조직 샘플 어? 그럼 아까 미아가 갖고 있던 것도 이거 아니에요? 이 병? 아까 모양이 이 병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저기로 하고 있어요. 그... 에단이 미아랑 일단 조우를 구출한 다음에 미아를 치료해서 지금 미아로 플레이 하다가 왠 꼬마한테 끌려와서 꼬마가 비디오 보라 그래서 지금 비디오를 보는 중입니다. 지금 비디오 속입니다. 여기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이거 막혔지? 아, 진짜 한 번 헤매면 막 멘탈이 붕괴돼서 천천히 한 번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잠겨있고 천천히 한 번 안녕하십니까? 그녀의 몸의 체력을 더 많이 퇴한 것 같아 아, 큰일 났다 그녀의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그녀가 찾을 필요한 것 같아 이것은 안전해 정렬 잠금 해제 오픈다 떠 괜히 여기서 헤맸네요 저 옆방이구나 옆방을 가야되는구나 지금 옆방은 어떻게 갈까요? 여긴데 어 열렸다 아 저 방이지 저긴데 여기가 막혀있는거네 그쵸 방법이 없나 저기는 일단 나갈게 그냥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게요 뭔소리야 아 비오는구나 아 놀래라 어어어 어 후후우우 우와우 오우좋은데 자긴 안되고 어이 막혔네 안되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띠뉴 어서오세요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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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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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오 저 봐봐 이제 갈수있어 어 갈수있어 아 기다려 에블린 1층 s2 s2로 갔죠 s2 s2 이오호 s2 문 닫힙니다 흐흐흐 이거 애가 애가 치사기 혼자 탔어요 오 뭐야 점점 멀어져 어디간거야 어이 껌찌개 어이 껌찌개 일어나 일어나 여기 뒤 뒤 뒤 뒤 뒤에 있다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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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 안죽었냐 잠겼나 어이 껌찌개 오호 흐흐흐 아유 재미져라 왓손님 짱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에블린 에어블린 자 가까이 가고있는거 같네요 이제 에어블린 에어블린 여기도 잠겨있는덴데 어 여기 있나 보다 여기도 잠겨있어 근데 여기도 잠겨있어 여기도 잠겨있어 근데 어떻게 여기죠 엘린 앨런! 이런 방이 아래쪽에서 나를 생각할 생각이야. 하지만 제가 카드가 없어요. 문수ط기 도착해볼까. 기본계층이 맞으세요? 물건을 확인해. 녹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되나? 부식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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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걸로 녹이는건가보다 빵이야 요걸로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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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요걸로 녹여 넌, 이사미 요걸로 녹여 요거 요걸로 녹여 요걸로 녹여 요걸로 녹여 어? 그러네 얘가 미야 맞네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게 야, 어 저기있다 어 저기가 있는거야 야 근데 시리즈들 기다려 그녀 있었어? 네 근데 그녀가 죽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들고 있어 그 장면이 싹있다 나 몰랐어 아, 알겠어? 아, 알았어? 너는 그냥 기자없는 걸 깜짝 놀랐어 씁 오 비켜 난 지금 이비를 찾아야 돼 이비 광고 녹여넣겨 이비를 찾기 전에 아이템을 먹어야겠어 흐흐흐 이비 어딨니 이비 나 지금 여기서 나온거죠? 이비 이비 잠깐만 나 총알좀 먹고 기다려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빵야 빵야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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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이놈 야 이 싸가지 같이 가야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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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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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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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4층 5층 9층 3층 4층 5층 3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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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앨런, 너 어디야? 저거 일단, 저거 일단 녹여! 맞아요, 항상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죠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죠 또 한군데 더 있선, 으이, 깜짝이야 여깄다 아, 이거 아니잖아, 흐흐 동충안, 이거지 됐다 반대편에서 한게 있다 어딨는 거야, 이비 위층으로 갈려면, 위에 있다 그랬잖아 오 오우 여기 아까 완전, 오 일루와, 일루와 이게 다야? 이건 못여나? 아, 저, 저, 삐옥삐옥 소리 듣기 싫어다 아, 잠깐만 폭탄으로 여기를 부시나? 여기다, 폭탄으로? 뭐, 폭탄을 쓸 데가 없는데? 리모컨을 사용해서 폭발시킬 수 있는 거 폭발시키려면 R을 누른다 그래 어, 괜찮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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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로 올라가서 파이어 됐니? 아잇 젠장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 아 왜 그러 어? 여기 여기다 폭탄을 설치해 보겠어 그래 여기다 폭탄을 설치해 보겠어 valer 받아라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문 닫어 난 죽기 싫으니까 파이어 Hosp quero 피드백 지금 폭탄이 하나밖에 없어요 설마 에이 그냥 벽에 폭탄이 됐었으면 여기도 됐겠지 소리 나는 곳으로 총으로 쏴보고 맞춰지고 꺼지나 안 꺼지나 확인해보래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아 일단 어 왜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또 통로인 줄 알았잖아 통로인 줄 알고 좋아했잖아 할 수가 없소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갔어 그냥 계단 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였어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을 폭탄을 두 방을 쏘고 아 진짜 나는 무슨 제작진이 의도한 무슨 뭐 트랙이 있어가지고 무슨 퍼즐이 있어갖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열어서 가는 줄 알아 아 아 아 아 승질라 자 소리 다시 켤게요 아 아 아름 두꺼운 나 Xin Vampire Ubisoft 왜 이리 와 Ancient 에벤 breadth 엘나 헤나 엘나 이브, 이브! الألanstjen! 아바닥에, 이브 걷는다!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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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걷는다! 이브, 이브! 이브, 이브 고마워하고 싶다! 이브는 쓰레기! 이브는 어디에서 열기! 이브는 못 Wat! 일단 사실 성공 어..... 오 이렇게 얘도 감염된 거야? 미아도 이렇게 감염된건가? 그러네 오 미아도 감염됐네 뭘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어딨어 이볼린 이건 뭐야 아 여기서 영상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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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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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너는 내가 알고 잊지 마 좋은 삶을 잊지 마 자기가 보낸게 아니라서는 빙이 된 상태였고 우리 항상 함께 있으며 남자를.. 오우 예.. 리엘린 주우세요 그니까 지금 이게.. 나는 궁금한게.. 방금 미아가 컴퓨터를 열어서 자기가 방금 영상을 찍은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동영상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니까 이미 얘를 이용해서 어.. 이블린이 어휴 깜짝이야 이블린이 미아를 이용해서 찍어놓은건지 그래서 그 남자를 애단을 불러오려고 찍은건지 난 그게 지금 좀 헷갈려요 내가 더 필요하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음.. 음.. 아이고 그니까 지금 미아가 미아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메시지를 남긴건지 아니면 진짜 끌어들이려고 어? 이블린이 여자를 이용해서 찍은건지 도와주는 어휴의 이 넥토신 이시 생화학 으으으으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응흤을...... 했는다 에단 에단 어 또 꾸물특꾸물특 소리가 나요 불안하게 시리 이건 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러드리려고 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망가진 것 같다 아 그러네 여기서 보낸 거네 그죠? 요거 요.. 여기서? 저기 그거죠? 으음 저 녹이는 거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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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올라가야 되나? 일단 더 돌아 볼게요 여기 여기 좀 더 돌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뭐 없나요 이제? 이제 뭐 없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것과 여기로 오는 것과의 차이는 아 못 여는구나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구나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다 둘러본 것 같네요 그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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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소리 안 들려서 좋네 아 여 올라갔다 어디야 뭐죠? 뭐지? 이게 단 가형 저기로 어떻게 가지? 아, 여기 구멍이 있구나. 의작! 위와 다리요? 멀쩡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상태가 안 좋겠죠. 카메라 변경 아,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애. 갑자기 확 튀어나올 것 같애. 오! 에덴이 여깄다. 카메라 5 에스2, 지하에 있네, 지하에. 오케이. 밑에. 우리 에이단. 오, 깜짝이야. 왜 이래. 에이단. 에이벌린. 아, 젠장. 아, 젠장. 어디에 있어? 어이, 진짜 다 있어. 그리고 아까 그... 그 아까 그 저기... 배에 난파되면서 빠진 장면은 그... 바이오 쇼크 오프닝 아닙니까, 오프닝? 허허허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했는데... 몬스트럼은, 몬스트럼은 그냥 그 이 배 자... 그 그냥 배, 배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몬스트럼이고 아까 난파되면서 딱 빠졌을 때 그 딱 고 장면이 진짜 무슨... 오. 바이오 쇼크의 한 장면 같았어. 어, 이거 열고 싶다. 열고 싶다. 기관총. 기관총이 열고 싶다. 상자 스패너. 뭐야. 방금 뭐 먹은 거야? 이걸로 못 여니? 아, 이거 탐나는데 이거. 아, 너무나 탐나는데. 어. 너무 폭탄도 있는 것 같고. 폭탄으로? 에, 안 부셔질 것 같은데. 여기 폭탄이... 제약이 많아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폭탄이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 근데 아까는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응? 상자 스패너로 공구 상자 종기암 열쇠는 행장실이요 아 그럼 근무 나가야 되잖아요 탄약고 근무 나가야 돼 아